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이제 수능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바뀌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또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할 내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거 계획 한번 간단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2년도 수능국어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문제 유형하고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45문항이랑 80분 들어가는 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문항 17문제, 독서 17문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선택과목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예비시험 문제 나온 거 보아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딱 규정이 됐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022년도 예비수능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자, 문학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문학은 17문제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45문제를 80분으로 그냥 15, 15, 그리고 15 이렇게. 그래서 화법, 장문, 문법을 15문제, 문학을 15문제, 독서를 15문제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세웠었냐면 화장문은 빨리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학도 빡 풀어,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을 전부 다 독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죠, 대체로. 아, 왜냐면 독서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문학이 17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아, 근데 문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들은요. 작품 주고 문제 주고 끝. 조금 더 독서형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독서형 문학이 들어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뭐 그거에 대한 예시 작품이 두 개 정도 들어가주고, 지문 길이가 길긴 했지만 가나하다, 세 개 지문 있는 거 문제 풀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었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든가, 아, 이거 독서 시간 모자라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2학년도 예비수능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 오, 이거 시간 걸리겠는데? 사실 그게 6월이랑 9월 이제 모평 볼 때, 2021학년도 대비해서 모평 볼 때 있잖아요. 약간 감이 있긴 있었어요. 6월 때도 3학년 학생들이, 또 이제 2021학년 시험 보는 학생들이, 오, 쌤, 문학이요?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9월 달 우리가 모평을 봤을 때도 문학의 오답률 베스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 이거 문학 뭐야? 문학의 뒤통수를 때렸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작품 자체는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 솔직히 작품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었고, EBS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는 작품들이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와, 이게 문제에 나왔는데 선택지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면 선택지가 길어진 거예요? 아니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문에다 직접 적용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6월, 9월,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예비 수능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 까다롭다, 어렵다가 아니라 까다롭다, 문제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까다롭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A, B 두 개의 작품을 주고 A, B 두 개의 부분을 주고 난 다음에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물어볼 때, A는 이렇고 B는 이래라고 했는데, A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B로 넘어가면 B에서 이상한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A, B에 나와 있는 얘기에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작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개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 개념 공부 다 했거든? 근데 그 개념이, 와, 작품에 적용이 안 되네?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랑, 와, 작품에 응용되어 나온 개념이랑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네? 이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요. 멈칫하다 보니까 뒤쪽 들어가서 독서를 풀 때, 와, 그 시간 앞에서 멈칫했던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독서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이제 6월, 9월 우리가 예비 시행 문제에서 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열고 문제야. 음, 문제 수가 늘어났고요. 이제 가나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가나, 다루 새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 똑같지만, 와, 소논문식으로 나오면서요. 논문 속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여러 개를 놓고 난 다음에 각기 그 특성을 하나하나 문제로 물어보는 것까지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문학은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걸리게 생겼어요. 시간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잡지를 못하면 뒤에 독서에서 큰일 난다니까요. 독서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독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시면 독서요. 열고 문젠데. 그 전에도 우리가 독서를 봤을 때 독서는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 앞으로도 독서는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력, 지문 읽어야 돼. 문제 풀이 응력, 문제 풀어야 돼.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 하지만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대로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까지는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열고 문젠 거야. 열다섯 문제 때도 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두 문제가 늘어난 거예요. 여섯 개, 여섯 개, 다섯 개와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는 어우 이게 심리적으로 나오는 게 다른 걸? 여섯 문제, 여섯 문제, 다섯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우 이게 지문 길이는 둘째치고 문제를 내가 더 풀고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문학이 열고 문제나 나온다니까? 거기다 시간이 더 들어간다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독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영향을 주게 생긴 거예요. 화법과 장문은요. 열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열 문제 나왔어. 근데 이제 그게 열한 문제가 됐잖아. 그 열한 문제가 된 거를 이걸 얼마나 빨리 풀어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화법과 장문 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왜냐면 그 전에 기존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화법과 장문 괜찮았거든. 아 근데 이게 지문 길이가 길어지네? 정보 양이 많아지네? 와 그러다 보니까 화법과 장문이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언어와 매체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언어와 매체로 보려고 했더니 문제를 풀어봤다? 매체는 우리가 처음 봤지.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더라고요.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진짜 미디어구나. 매체에 대한 걸 주는 거였구나. 오케이 좋아. 언어를 봤더니 어? 웬열? 2022년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그걸 시험 문제를 봤더니 이러네. 2022년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찮던데? 언어 괜찮게 풀 수 있겠던데? 그러면 차라리 언어와 매체를 하고 그리고 독서 시간이랑 문학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읽을 게 많으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내가 언어와 매체 쪽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들어가면 언어에서 외울 거 많잖아. 문법 제시해가 됐어. 화법과 장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2022년도 시험 문제밖에 없어요. 2022년도 예비 수능 시행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딱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한다고? 시험을 시작하네?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때가 됐네요. 다시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문학에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EBS가 원래 70%였거든요. 이게 믿는 구석이 됐었지. 어차피 연계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EBS 문학이었기 때문에 EBS 70%는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 수특이랑 수업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라는 게 될 수 있었거든. 근데 그게 50%로 이제 연계 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간접 연계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B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50%를 준다는 거하고 그리고 간접 연계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EBS 연계를 줄이면 그러면 EBS 연계가 줄었잖아? 문학에서 제일 많이 느껴졌던 거였잖아. 그치? 근데 그걸 줄였어. 그럼 어떤 작품을 어디서 낼 건데? 그걸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EBS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 A의 작가의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 나하! 다른 작품들을 시험 문제로 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문학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EBS가 있을 때는 차라리 그것만 하고 가도 어느 정도 연계를 느껴서 내가 독서 문제 아니면 문법 문제 어려운 거 다 풀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EBS가 연계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부할 양의 문법이 범죄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거를 너 혼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안 어려운 게 문학인데요.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손도 못 대는 게 또 문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면서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공부 지금 당장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가라는 걸 생각해 보기도 전에 독서 17문제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나오는 건 똑같아. 이건 지금까지도 그랬어. 근데 지문이 가나 복합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문제 내용을 나온 걸 보아하니까 일치보기, 어휘 문제 여기서 이제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독서가 이제 세 지문 나올 거고 6문제, 6문제, 5문제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겠지 6문제, 6문제, 5문제로서 17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읽고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찾아낼 거냐. 솔직히 독서는 연습이 연습 채화라는 게 진짜 큰 역할을 해요.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 읽어서 근본적인 근원적 능력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출문제 갖다 놓고 그거를 기출문제를 쫙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범위가 어떤 범주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가라는 걸 확인하시고 단락별로 핵심 내용 찾으셔야 되고 첫 단락 읽고 전체 내용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구나 내가 뭘 풀어야 되는구나 정보하고 난 다음에 문제하고 지문하고 두 개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면서 뭐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의 답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이건 연습하면 확실히 좋아져요. 확실히 좋아지고 정답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문제 풀 때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열 권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30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누구나 다 독서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문학을 또 우리가 화법과 장문을 언어와 매체를 얼마나 잘해서 시간을 줄여주느냐. 이게 독서의 관건 독서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이 되겠구나.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문 읽으면서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과거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던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부딪혔을 때 아우 안 되죠. 지금까지 누적된 힘이 있는데 걔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전공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해주면 분명히 독서는 좋아질 수 있어요. 됐지. 자, 화법과 장문이랑 언어와 매체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화법과 장문은 정해진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하기가 쉬운 거야. 그다음에 길어진 지문이랑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게 이번 이제 시험 문제의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이 길어지긴 했고 또 정보의 양도 많아지긴 했지만 유형으로 연습할 문제들이 지금 기출 문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들이고 충분히 연습해주면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 잘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해진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정해진 유형에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주는 게 일단 기출 문제 가지고 연습하면서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고라든가 아니면 EBS 풀어주면서 하기 전에 문제 유형 익히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하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가 다섯 문항 나오고 매체가 여섯 문항 나오는데 매체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 뭐가 없냐면 자료가 없어. 이건 좀 기다려. 좀 기다리면 선생님들마다 자료가 또 다 나올 거고 응용에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이제 EBS에서 자료가 나올 거니까요. 그거 기준으로 보면서 연습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언어와 문법 부분이 문제인데요. 2022년도 시험 문제에 나온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언어와 문법 부분이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출 문제보다는 쉬웠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문제가 2학년들 그러니까 올해 2022학년도 시험을 볼 예비 고3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시험 문제 풀이가 완벽히 연습이 되어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2022학년도 시험을 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언어나 나머지 화법, 장문, 독서, 문학 부분이 쉽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고 그거보다 단위가 올라가요. 그거보다 단위가 올라가서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 문제 풀어봤더니 좀 괜찮던데 이걸로 괜찮던데 라고 결정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은 그대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거 다섯 개들 있죠. 그 연습 문제 풀어갈 수 있는 것들 그거 다섯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직 공부를 이제 시작을 안 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언어와 문법 부분이 아무래도 언어 문법이 아니라 문법 부분이 아무래도 매체 부분보다는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줘야 할 텐데 초반에 공부를 하고 연습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을 공부해주면 그러면 문법 부분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학도 독서도 화법과 장문도 언어와 매체도 초반에 잘 잡아주면 뒤쪽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초반에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얘들을 미뤄두면 국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시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캐스트를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국어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까 일단 문학 17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학교 가서 기출 EBS까지를 다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17문제니까 문제 수가 여러 번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17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라고요. 항상 수능 공부를 할 때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아니고요. 한두 명 보는 시험도 아니고요. 전국 수험생이 다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그래야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학교 가서 11종 있는 거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 또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EBS 50%로 반영 비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얘가 기준이라서 이거 EBS 놓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마무리까지 쭉 공부해주셔야 되니까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도 독해력이랑 문제풀이 능력을 늘려야 되는데 말에 뭐합니까?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 많이 들어가고요. 앞에서 봤던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장문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언어와 매체는 일단 언어부터 먼저 매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기도 하고 저 매체 부분이 지금 2022년도 시험 문제에 나온 거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어갈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난도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료가 나온 다음에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문법 먼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쫙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치? 근데 그 시간을 1년을 이렇게 두고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 시간을 네가 줄여갈 수 있다? 근데 처음에 투자를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치려고 그러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다른 공부 때문에 뒷전으로 밀어놓지 마시고요. 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1교시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수험생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밑줄 치고 외우는 방법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런 거 아니야. 공식처럼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야. 특히 문학은 공식 그런 거 아니야.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런 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 투자해서 차분히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들이요? 뭘 걱정을 해요? 메가스테디를 와서 강의할 정도가 되면 강의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 능력은 이미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나만을 얘기하지 않아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 쓸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만 듣고 끝이 아니라요. 인강 듣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을 게시판에다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질문하셔서 자기 걸로 체화하는 과정에 꾸준히 들어가주면 국어는 점수가 나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국어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지금 여기서 빨리 출발을 해주면 그만큼 여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공부 얼른 계획 잡아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게시판은 선생님이 직접 닦을 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라는 거 질문하시면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즐겁게 또 성적 올리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할 내용들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은 있지만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알려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잘 만나서 공부하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 목표가 될 거니까요. 강의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계획들 하나하나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국어 성적 올려가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건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꾸준히, 차분히, 꼼꼼하게, 매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나올 수 있는 그런 국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서 우리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게시판으로 가요. lijk요. 거주찬으로 가요. 거주찬으시면 돼요.